너무 잘하는 애들만 온다 이거 봐봐 그리고 애들이 그냥 잘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아까 끝날 때 생존자가 채팅치는 거 보셨어요? 이거 봐봐 그리고 애들이 그냥 잘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캠퍼 트래시 막 캠핑한다고 아니 막판에 지들 문 다 열고 나갈 건데 거기서 캠핑 안하면 우째? 그럼 나 뭐하라고? 어? 어이쿠 뭐하십니? 잠깐만 거기서 뭐하셨던거지? 아니 뭐하시는 분? 게임하기 싫으신가 이분? 왜 이러시지? 깜짝이야 나도 놀랬네 애청사리님 주무세요 너무 놀랬잖아 루인 터져버렸고요 상큼하게 어? 여기 사람있나? 자 톱구에 톱은 거들뿐 망치로 승부한다 톱구는 톱을 쓰지 않는다 사실 나는 망치살인마였다 아 여기 견제해야 돼 저거 오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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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 이 양반 왜이래? 저거 이상한 양반이네 하필이면 또 시계야 뭐지 이사람? 뭐하는 사람이지? 왜이러시지? 게임하기싫은데 누가 억지로 시켰나? 막 공부하기싫은데 억지로 공부시킨 것처럼 자살했고요 자살했고요 또 어디있나 아 아 너무 아프고요 어? 어서오세요 누구세요 저기요 흐흐흐 흐흐 흐흐흐 서로 놀랬어 또 흐흐흫 흐흐흐흐 또 서로 놀랬어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아 웃겨 아유 아유 오세요 오세요 오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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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통터치 아 아 아 한 명 어디갔어 어디로 숨었어 아오 안 방 그냥.. 한방 치고 김풍을 잡아야죠 김풍 들고 여기 갈고리가 안보여 안돼 갈고리가 너무 멀어 아.. 아 갈고리가.. 됐어요 쪼쪽 한번 갔다 봅시다 안 돌렸고 이런 나 지금 레이싱하고 있는데 아 아 여기 한 명 그리고 이쪽에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여기 또 한 명 사이좋게 자 김풍을 먼저 김풍을 먼저 걸고요 이거 어디갔어 어? 이거 어디갔지? 여기 있다 화장실 다녀왔어요? 어디서 오세요 아 근데 여기 너무 먼데? 갈고리가 너무 멀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걸고요 안 돌렸고 안 돌렸고 구했고요 아직까지는 여유 있어요 그래도 저기 있다 소리 역시 싸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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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걸고 바로 잡으러 가야 돼 목히게 어? 분명히 일로 뛰었는데 내가 일로 뛰는 걸 봤단 말이지 아까 여기 없네 한 명 남았죠 근데 아직 어 저기 있다 찾았다 어디 가셔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포기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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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기가 하나밖에 안 돌아갔으니까 갈 데가 없지 나 갈게요 안녕 귀여워 아 아 아 올킬입니다 어 뭐야 캠 안 켜 놓고 있었네 몰라 그냥 해 오케이 월킬입니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아무도 얘기 안 해준 벌로 캠을 안 켜겠습니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면상 안 본다고 개구멍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발전기를 세 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은 돌렸었어야 돼 네 명이잖아요 네 명이었을 때는 발전기가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돌려서 세 개가 돼야 발전기 뭐야 그 개구멍이 열려요 혼자 남았을 때 근데 지금 하나밖에 못 돌렸잖아요 안 열려요 그래서 포기한 거잖아 아까 그 친구가 심쿵 만약에 섬님이 올킬 한 번에 보시라고 그냥 놔둔 것입니다 키키키에 아 그런 기쁜 뜻이 어쨌든 올킬 아 아 아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